다들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신곡 원샷 투샷 들어주셨네요 아까 앨범 나온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많이 홍보를 하려구요 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기다리고 있어요? 추운데 앨범 좋은 노래 많아요 수록곡들도 되게 좋고 타이틀도 좋고 주문했어요? 아니 CD가 아직 못받았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아 여기 CD 있으면 보여줄텐데 CD가 없어 나도 저는 배가 엄청 고파서 지금 밥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굴 자주 보여 드릴게요 키워드 보안? 아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보시네요 아 신기하다 도쿠니에 이를 호소격은 이마스 화장실에 있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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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라디오도 두개나 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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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ts um 하하하하 ve t now let's see both 아 ve still 처음 한 시각에서 오는 시각에서 오는 시각에 오네요 필리핀에서 오나요? 아니요, 제가 정말 원하네요 신... 신샤오 신샤오 무대는 네, 타이틀 곡만 해요 그냥 댓글만 보고 모르겠다 무슨 말이지? 이게 댓글만 보고 있어도 되게 재밌더라구요 인도네시아 가고 싶어요 저도요 사랑은 없어 너밖에 안 보여 지금 뭐하냐구요? 지금 엠카 첫방 사녹 기다리고 있어요 플러스 밥도 기다리고 있어요 흠 키워드 보아 재밌죠? 재밌다고 해줘 피부관리요 요즘에 진짜 많이 상했어요 피부가 활동 계속하고 있어서 건조해요 피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배가 많이 고프네요 배가 많이 고프네요 이 시간에 고프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힘내서 엠카 산업 잘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좋은 무대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천 명이 넘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흠 댓글만 봐도 재밌다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건지 오늘은 화질 괜찮아요? 화질 괜찮아? 흠흠 저번에 차에서 이동하면서 했더니 화질이 안 좋다고 오늘은 인스타 그 알람이 제대로 갔을라나 모르겠다 굿밤 보내세요 저는 어 활기찬 새벽을 무대에서 보내려고 해요 뮤비도 많이 보셨어요 그때 엄청 추울 때 찍어가지고 되게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마지막에 그 막 웃고 장난치는 장면 사실 엔지컷 이라고 해야 엔지는 아닌데 저희끼리 막 장난쳤었거든요 그냥 재밌어서 어 근데 그거를 쓰셨더라구요 이거 소리 나오게 어떻게 해요? 볼륨을 켜 보세요 원샷 투샷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왜 총 쏘냐고요 어 술깨라고 지하철은 일본이었어요 오사카였는데 음 일본도 춥더라구요 올해 진짜 너무 많이 추웠잖아요 날씨가 흑흑흑흑흑흑흑흑흑 5살까지 마시다 pv 오사카 대사지심 하시다 2주지면 일본에서 토어 시작인 것 같은데 또 이것을 끝나고 준비해야죠 원장님 뒤에 계시는 사과 원샷 투샷 술이 아니고 불꽃이었는데 다들 술로 연관 지어주셔서 술로 나의 밥은 언제 오는 것인가 10분 안에 리콜렉션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기뻐요 뭔가 작사할 때도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노래였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많이들 좋아해주셔서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연하면 다들 올 거예요? 밥 메뉴는 근데 내가 이거 느꼈는데 이거를 키면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달아요 충전기도 없는데 큰일 났다 당연하죠가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공연 얘기가 나간 거야 이게 약간 시차가 있더라구요 이게 약간 시차가 있더라구요 이게 약간 시차가 있더라구요 브라질 예전에 갔었는데 이유 제가 산옥 준비하러 갈게요 밥도 먹고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좀만 더 화이팅 해주세요 이번에 입덕했대 입덕을 했으면 탈덕은 없다 우리 팬들이 맨날 그러던데 슈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잘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굿밤 보내세요 잘자요 잘자요 빠이